소주짱 소주짱 할래? 그럴까? 응 어때 유카? 농장 있는 남자 어때? 3 3 4 5 5 5 6 5 5 5 5 6 5 5 5 6 5 5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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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6 6 6 6 5 6 5 6 6 5 6 5 5 5 6 6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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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7 6 6 7 7 7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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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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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9 6 6 7 7 7 7 7 7 9 9 7 7 8 9 10 10 와 사이코! 사이코! 오토상 오토상 기차 야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레벨이 틀린데? 응 딴거 다 필요없는데 너무 맛있는데? 응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 짠 맛있어 와 이래서 왜 소뚜껑 흑뚜껑 한건 아니지 지금 이렇게 가즈? 응 정말 귤나무 밭 바람 모든게 되게 완벽해 소주 짱 할래? 그럴까? 소주 짱 줄까? 응 여기 가자 자 오늘은 제주니까 한라산 한라산 다 먹을줄 알아 일본어 와이프가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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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차 먹어야지 응 이건 몇인분이야? 이거 5인분 6인분 역시 제주도에 사는 좋은점 역시 귤밭이 있어서 좋구만 시오와사비 맛있어? 근데 얘들아 안 맛있을 수가 없어 키무치도 맵지않아 맵지않아 빨리 육하 친구들 오면 해주고 싶다 이 왕이 너무 좋아 고기 두 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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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에요 응 응 응 응 幸せ 응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? 먹방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같이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은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 잔 더 받으세요 응 오늘 술 들어가네 응 소주 씨의 판매가 응 응 응 상무 먹자 응 와사비 상무 응 응 응 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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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개인적으로 김치파인데 요카는 고기 먹을 때 뭐 좋아해? 나사무 응 나사무 새콤 달콤한게 좋더라구 나는 응 그리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좀 요런 시원한 시원한게 좋아 폭염주의로 떴어어 응 근데 요기라서는 괜찮은거 같애 응 바람도 좀 불구고 적당히 와 다음에 여기서 야키소바 이런거 해볼까? 응 네 여보이 안마 그러니까 장인여러신이랑 응 장인어머니한테 한번 해주고싶다 응 네 음 앗 뜨기네 이거 보고 흐흫 음 음 야 다 먹겠는데 이거? 흐흫 아 뭔이며 저기 뒤에 한라산 보이네 저거? 한라산 보이려나 저거? 보이려나? 응 한라산뷰 이게 스스로 하니까 응 콧 콧 안쪽 콧 콧 바안쪽 콧 콧 바안쪽 바안쪽 네 글자로 이해하면? 소토카리나카주아 소카나주 아 소카나주? 응 겉바속촉이라하나? 모르겠어? 아 겉바속촉? 맞네 응 왜이렇게 어르신사람 야 젊은살만.. 너도 그 사 너도 그 사 두살밖에 잘 안나거든요 콧바속촉 소카나주 소카나주 그럼 2년대 찍을때도 알아봐요 으흐흐흐흐흫 으음 다 먹었어 대박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라 아 소인 다 먹었어 고음 최소 자 다 먹었어 음 우왁 اذ거 우왁 우왁 구왁 다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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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나는 알코올을 먹지에... 칠레... 이런 음식으로 이렇게 맛있어... 뭔가 처음으로는 처음 먹어도 없지? 나도... 난 좀 많이... 아무튼 제주도 사람이랬어... 네 그래도 2개짜리와 고스타리데 고야떼 시세데 한라산뷰 엔 마이 농장맨 예 우리 미깡해야 되나 승장은 직업이 도대체 뭐예요 이런 저는 일단 펜션 그 다음에 감귤 키위 한라봉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유튜브 유가 그 다음에 옷도 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도쿄에서 요가 커피숍 야 그만하자 앞으로도 여러분 만약에 먹었으면 하는 음식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마지막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맛있었어요 바이바이 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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